LG전자가 CEO 직속 해외영업본부를 새로 만듭니다. 가전은 LG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해외 곳곳에서 굳히면서 미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. 곧 인사를 앞둔 삼성과 SK에선 새 얼굴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신채연 기자입니다. LG전자가 이번에 신설한 해외영업본부의 수장은 북미 지역대표를 맡았던 윤태봉 부사장입니다. 해외영업본부는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해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해외지역 법인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받습니다. 과거에는 수출 중심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해외 생산에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고 해외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체계적으로 해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기업들한테는 더 커지고 있는 게... 이번 LG전자 인사에서 박형세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과 정대화 생산기술원장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. 삼성과 SK 인사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. 삼성전자에선 2년이 된 한종희 경기현 투톱 체제 유지 여부가 관심 섭니다. 지난해 주요 대표이사와 부회장 다수가 자리를 지켰던 SK그룹은 인사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최근 최태원 회장이 7년 만에 서든데스, 돌연사를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 SBS 비즈 신채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